sof Kasl 네 인사하십니다. 원 투 CORET! 안녕하세요 Indischer입니다 N.I.F.N. en 데뷔 3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돌ether Paul at 3back phosphorus 회식 비 100만원을 쏩니다 우와 단 미션 쓸 수 있을 때마다 회식 비가 차감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션은 도요 속의 외침입니다 우리 brewer 스테 이 어어 스테이지 안 więc 담 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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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즈번!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은 단양 8경 중에 제 1경인 도담산봉입니다. 오 1경! 뱀파이어! 저희가 여기에서 모터보트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터보트를 타고 진행할 미션지 드릴게요. 이거 볼게요. 이곳에서 도전할 두 번째 미션은 하이픈 랜덤 글자 조합하기입니다. 모담 상봉에 절경과 함께 무작위로 나열된 글자들을 연결하여 단어를 완성해보세요. N.I.P. 멤버들의 정답 개수를 합산해서 총 5개 이상 마치시면 성공! 실패하실 경우 회식비가 3만원이 차감됩니다. 오 3만원! 네 3만원! 그러면 이 미션은 패스! 실패할 경우 회식비 30만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N.I.P. 최고! N.I.P. 최고! N.I.P. 최고! N.I.P. 최고! 이런 느낌인가요? 쉽네! 쉽네! 세 명, 두 명, 두 명 나눠서 할 거고 세 명 타신 분은 단어 네 개 두 분씩은 세 개씩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셋 둘 둘 하겠습니다. 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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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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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빠른! 빠른데요? 우와! 잠깐만! 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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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와! 와! 대박! 와! 너무 세. 와! 물 다 튈 것 같아. 물 트겠다. 와! 너무 빠른데? 아 너무 빠른데? 오! 꽤 빠른데? 재밌겠다. 오! 우와~! 아 ! 오! 와! dezismo! Circle! 아! 哪裡 VMS 세상을 넘어서 너의 성공에 묶인 날부터 I don't, don't, don't give a word 저거 진짜 빈주얼 펼쳐져 저거 눈 안 좋으면 안 보이겠는데? 저 시력 안 뚫렸네 I don't give a word I don't give a word 와 저거 진짜 빨라 오 뭐야 눈 잘 봐 지금 봐요? 있어요? 뭐야?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 저기 있어 오리 말 오리 오리 오리야 물오리 오리 말 오리 말 오리 말 오리야 물오리 이런 거인지 몰랐어 오리야 오리밀 오리밀 뭣이었는데 형아 내가 처음 거 볼게 오케이 내가 처음 거 볼게 오 예아 왜 그러나 동입니다 오리 가문하 리리사 그가 이부나 리리시 이부나 리리시 이부나 리리시 이부나 리리 Joshua preso 피규어 스케이팅! 피규어 스케이팅! 피규어 스케이팅! 오우 예아! 후후! 아 없다. 입만 빠져났다. 입 벌리고 타. 입을 아 하고 타는데? 오우. 재밌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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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저희 갈까요? 네. 마지막에 왔습니다. 정지. 무서운데? 도 frag Training 오우. 오우. 와우 czym 힘 나 spre. 열린 카문나 카무나 Thinking 어. 그렇게 뭐였지? 두번째 거 뭐였지? 아니 이 시무라 리키 피겨 스케이팅 다 6글자예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다 6글자 몇 개 맞춰야 돼요? 5개요? 총 합해서? 그럼 괜찮아요 그럼 나쁘지 않은데? 두 개면 충분하지 않아요? 자 바람 그러면 머리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입 벌리고 가잖아? 와 대박이다 고마워 사연하라 렛츠고 오 오 오 오 오 오 저걸 잘 봐야 돼 문제봐 문제 문제봐야 돼 미션 미션 뭐야 뭐였어? 뭐였어 안 맞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지도 않았어 나오지도 않았어 안 나왔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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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너 쪽에 너 쪽에 뭐야? 뭐야? 드디어 아니 드디어 불자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저게 어떻게 안 보여 드리오 불리언? 드리오 불리언이 뭐야 오렌지 블러드다 어 오렌지 블러드 오렌지 블러드 오렌지 블러드 하나 하나 오렌지 블러드 1인 분 아 모릅니다 와 모릅니다 와 모릅니다 아 어떻게 할 것 같애 리 문지 서비스 리 문지 서비스 오렌지 블러드 리 문지 서비스 아 수고할 것 같아 아 수고할 미야 아 왜 이렇게 택했어 콜 오우 뭘 추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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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보여! 도봉산! 아담담! 여기 뭐였다? 안양.. 도봉산 아냐.. 아담담이었어 아담.. 아담담? 도봉산.. 아.. 안양담? 어 언제 끝인가? 도봉산.. 도담 멋있는데? 어? 단양.. 단양.. 우와! 단양.. 우와! 우와! 도봉산.. 아담.. 아단밤 도봉산은 지하철역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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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도봉산 아담담 도봉산 아담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지? 단양.. 도담.. 여기 이름 뭐예요? 도담.. 도봉산.. 일단은 오렌지 블러드 리무진 서비스 하나 했어 그리고 마지막이 도.. 도담.. 상봉.. 뭐.. 도담.. 상봉.. 뭐.. 도담.. 상봉.. 호.. 뭐.. 그런 거올래? 여기 저거네. 저거에. 여기 저거에. 저거에. 도담성이 형. 도담성보. 아 여섯..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우리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아 추워. 내가 앞에 거 두 개 넣어드릴 거 봐. 아 두 개가 있으면 우리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 거를 그럼 형이 보고 제가 여기 거 볼게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아 무섭다 진짜. 네. 혹시 제일 빨리 가주실 수 있나요? 그냥 천천히 가주세요. 전속력으로 가능한가요? 선장님. 그러면은. 어 간다 야 애들 간다. 도담. 네. 뭐 쳐. 와. 아 무섭다. 우와. 우와. 와. 어 이러다 문제 해 봐야 돼 문제 문제! 문제! 문제가 안 보여 스스로! 엔레! 엔레! 스스로! 엔레! 엔레 젤! 엔레 젤이야 엔레 젤! 엔레 젤! 스스로 엔레 젤! 스스로 엔레 젤? 엔레 젤? 수빈 Off 또 또 또 또? 으아 Harm1 늘 단빵! 늘 단빵! 늘 단빵! 늘 단빵이 뭐야? 몰라 이chuckle 와우 와우 양미흑 엔네델 양미흑 엔네델 우와 그거 있나? 두리야 양미흑 엔네델 세대사 두리야 두리야 양미흑 엔네델 세대사 오케이 다 외웠다 양미흑 엔네델 세대사 하나 원 하나만 맞추면 돼 저기 와 이쁘다 와 너무 예쁜데? 두리야 양미흑 엔네델 너 뭐였어? 양미흑 엔네델 양미흑 세대사 엔네델 양미흑 세대사 스스로 늘단빵 스스로 늘단빵 도라인 돌 도리아 도라인지 도리아인지 기억이 안 나 도리아인가 도라인인가 양미흑 엔레젤 세대사 아 이거 어떻게 조합하지? 저거 약간 우리 하나도 못 가봅시다 너무 재밌는데? 저는 저런 포트인 줄 몰랐어요 저는 유담 사인 줄 알았어요 쪼금해서 뭔가 항상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드리프트 할 때 조절하죠 엥 엥 엥 엥 저런 거 한번 겁나 펴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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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러면 5개 넘은 거 아니야? 이미 맞추긴 했는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번 맞춰볼래요? 이거는 4세대 아이돌 단양 흑 마늘빵 단양 흑 맞아 이거? 단양 흑마늘빵? 아 이거 아니야 미가 있어야 돼 아 이거 아니야 미가 있어야 돼 이건 패스 미가 확실히 있어? 단양 흑미 흑미 마늘빵 단양이 있지 않아요? 흑미 마늘빵냥 근데 이러면 6개잖아요 단양은 맞는 거 같고 단양 양지 제가 쓴 말을 미로 잘못 본 거 같아요 마가 아 그런 말에 말을 잘못 봤네 이거 맞는 거 같아? 네 그냥 양 오케이 오 예 근데 많이 맞춘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별거 없네 별거 없다? 정답과 최종 결과는 식당으로 이동해 오 오 마이 갓 먹고 나서 이제 후불 개선이니까 그렇게 여기가 한우가 유명하대는데요 한우요? 돼지가 유명하던데 돼지도 좋아요 돼지고기 먹어야 돼 돼지도 아세요 돼지도 좋아요 고기면 다 좋아요 식당으로 이동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F와 함께하는 구석구석 천국여행 돌발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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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안돼 와 안돼 와 Spicy 현란하게 빛날 엔하이픈 오렌지 블러드 운명의 이름 아래 돌박이 응원할게요 돌박이 잘 있구먼 우리 돈 잘 있어 회식비를 지키기 위해 쓴 엔하이픈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아까 작성하신 답변을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타신 어? 저희 팀부터 뭐가 있어요? 일단 저희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니시무라 미키 피규어 스테이지 네 두 문제 맞히셨네요 나머지 하나는 뭐였어요? 총 네 개는 두 개밖에 못 맞혔어요 첫 번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거는 못 봤어요 그냥 너무 즐기고 있어서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머지 하나만 알려주시면 돼요 나머지 첫 번째 문제는 패러글라이딩이었고요 네 그거는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그 뭐지? 알리올리오였는데 알리올리오?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뭐지? 뭐지? 두 번째로 탑승하신 정원재인님 두 번째로 탑승하신 정원재인님 두 번째 오렌지 블러드 오렌지 블러드 맞나요? 글씨가 조금 글씨가 원래 좀 원래 그래요 원래 못 써요 아 이거 누가 썼어? 정원이에요 정답 두 번째 리무진 서비스 오 와우 아 근데 마지막 거 세 번째는 어 도담 상봉 아담 맞아요 아닙니다 뭐예요? 그냥 아가 없죠? 단양 도담 상봉 없다 했잖아요 아 계속 이 있다고 아 거 양이었나봐 다시 아가 없다는 데 쟤가 좀 그런 게 있어? 우이 대마왕이거든요 우이 그냥 너무 초도 내가 봤어 그럼 마지막으로 선우님이랑 저희는 다 맞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첫 번째, 로스앤젤레스.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가 좀 애매한데 단양 흑 마늘빵. 맞죠? 맞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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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맞았다. 와 이걸로 지쳤네? 저희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유명한 거 뭐냐고. 사장님 혹시 여기 명물빵 이런 거 있어요? 단양 마늘빵. 단양 마늘빵이요. 단양 마늘빵이 유명하대요. 어? 단양? 단양 흑 마늘빵 이거네. 단양 흑 마늘빵이네. 한 문제 뺄게요. 정보 조달. 여기서 친해졌어요. 지인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4세대 아이돌. 오오.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1.5x2.0이거든요.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소금 문제 마치셔서 회식비 차감 없이 또 100만 원 지키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와. 오늘 그래서 엔하이픈이 결국에는 한 푼도 잃지 않고. 와 한 푼. 오늘 저희가 쏘겠습니다.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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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지킨 회식비로 주문하실 수 있는 메뉴판. 역시 돌박이 1 부자야. 부자다. 아 카페도 있어요 여러분. 어 카페도 있어? 양갱. 아. 양갱은 뭐예요? 영양갱. 아 그 그거? 판맛이 나는. 해물 칼국수 먹을 사람. 형. 해물 라면도 있어요. 해물 라면도 있어? 국성갈비, 생목살, 삼겹살 있어? 다 2인분씩. 사장님 몇 그램이에요? 1인분. 아 근데 사장님이 또 이렇게 하신다고 많이 주시겠지. 왜 또 그런 말을 해? 사장님 5인분 같은 1인분. 5인분 같은 1인분 여기서 양아치예요. 그러면 그냥 테이블 이거마다 시킬까요? 삼겹살 하나, 목살 하나 하고 이제 이거 판을 갈고 갈비. 오케이. 삼겹살. 네. 그리고 먹고. 먹고. 먹고 갈비. 그거 굳이 써야 돼? 제가 해물 라면? 라면 먹을래요? 칼국수 먹고 싶어요, 아니면 라면? 라면. 우린 먹어볼래? 근데 여기 석갈비가 뭔가 그거 같지 않아요? 보통 맨 위에 있는 거 먹는 게 궁금하긴 해요. 삼겹살 먹고 싶은데. 이거 그럼 삼겹 2개, 갈비 2개. 갈비 2개. 네? 그렇게 많이? 근데 라면이나 칼국수 중에 하나만. 라면 먹어요, 칼국수. 난 라면. 라면? 형은요? 닭강도 마. 나도 라면. 오케이, 그럼 라면은. 라면. 한 테이블에서 30만. 라면은 2인분? 라면 2인분? 그리고 나 이거. 후식으로. 3D 우유. 아포카토? 너네 후식 2개. 아리가토 2개. 그리고 아리가토. 아포카토. 아리가토.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 먹고 싶어. 목살 먹을래, 삼겹살 먹을래. 난 상관없어. 그럼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에 해물라면. 우리 뭐였지? 목살. 저희 목살 1인분, 삼겹살 1인분. 해물라면 2인분. 어? 형 딸기 우유 먹을거죠? 리얼 딸기 우유. 그러니까. 아포카토. 돈이 다 되겠죠? 아 그 돈을 생각해야 돼. 계산, 계산하면서 해야 돼. 계산, 제가 계산을 하면서 해볼까요? 눈대쪽으로 봐도. 100만원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9, 18. 그냥 먹읍시다. 안 넘어요.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 돼. 주문이야. 주문하겠습니다. 고기 조금만 추가할게요. 나중에, 나중에. 먹고 싶세 이거 남길 것 같은데. 오케이, 닭강정. 네, 닭강정 하나씩. 와, 뭐야. 이게 이제 단양에서 유명한. 와, 흑마늘 닭강정이다. 여기가 마늘이 유명하나 봐. 와, 또 한식에 빠질 수 없는. 메인 식재료 중에서 메인 식재료. 바로 옆에 구경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저 그때 갔던데 아닌가? 단양 구경시장. 오, 저희 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작권할 때. 이거 뭐예요? 누룽지. 아. 이거 뭐예요? 와, 맛있다. 어? 그때 한 게임하면 안 돼요? 게임. 노트. 아, 좋아. 니키야 판복하는 판복. 판복 오기 전에. 판복 올 때까지. 게임 너무 하고 싶으시면. 초성 게임. 초성 게임. 쉽죠. 저는 근데 좀 잘해서. 한번 해볼까요? 1등 하신 분이 오늘 식사는 왕처럼 해주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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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요? 아, 전 좀 몰랐어요. 지금 시작. 하나, 둘, 셋. 탈락. 탈락. 하나, 둘, 셋. 바이럴. 바이럴. 통과. 하나, 둘, 셋. 탈락. 탈락. 하나, 둘, 셋. 탈락. 탈락. 통과. 하나, 둘, 셋. 불. 탈락. 하나, 둘, 셋. 봉우리. 통과. 바이럴야. 좋았다. 저도 바이럴 생각하고 있었네요. 원래 다음 밤대로 갑시다. 이제 다음 희승이 형부터. 그럼 희승 씨랑. 어렵다. 성훈 씨랑 리키 씨. 우리는 팀이니까 이렇게 도와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세상에, 세상에. 탈락. 탈락. 인정, 인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소영. 탈락. 탈락. 그럼 5티어, 저. 오오오오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탈락. 근데 저게 뭐가 있지? 세상에. 와, 어렵다. 초성 게임. 쉽죠? 아니, 재미있는데. 니키가 이런 거 좋아해요. 거기 올 때까지.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연습 게임. 아아. 연습 게임. 오케이, 연습 게임. 아, 연습 게임. 아, 연습이 어렵다. 희승 씨가 이제 1등하셨으니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할지. 어,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쉽죠? 형, 분량 안 나와요, 분량 안 나와요. 1승 추가하고 그다음에 한 판. 오케이, 묶고 더블로. 레츠 고. 저희 그럼 어느 쪽부터? 이쪽부터 갑시다. 아니, 저쪽부터. 아니, 이쪽부터 했잖아요. 지금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2명 있는데, 2명도. 아, 여기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아, 이쪽부터 할 거 같다. 귀여워가 있어. 귀여워가 있어. 하나, 둘, 셋. 고마워. 안 되네. 탈락, 하나, 둘, 셋. 통과, 하나, 둘, 셋. 가영아? 가영아. 탈락, 하나, 둘, 셋. 고양이. 통과, 하나, 둘, 셋. 탈락, 하나, 둘, 셋. 교육용. 탈락. 탈락, 탈락. 교육용. 이거는 교육용이다. 아, 약간 좀 애매했는데? 처음에 그거 아니었지? 맞았어요, 교육용. 뀨뀨뀨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교육용. 건너, 건너, 건너 다 탈락하셨어요. 아시죠? 이쪽부터. 우리 하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선우, 하나, 둘, 셋. 탈락. 하나, 둘, 셋. 우수리. 우수리? 네. 우수리? 고려할게요. 하나, 둘, 셋. 아수라. 오. 오. 우수리. 우수리 뭐 있지 않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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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리 를 잘 못 ketones. 걔 차라리 막, 아, 싫어 이런 걸로 하자 그랬어. 우수리 있어요? 나이스. 뭐, 뭐해요? 우수리 뭐해요? 거지는 symptoms, 물건 등을 남는 상황이죠. 어려운 단어도 나 한다. 한국어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는지 하나는 있어. 이번에는 똑같은 단어로 못 말하실 때까지 두 분이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성우 씨부터. 네. 하나 둘 셋. 기러기. 하나 둘 셋. 구로구. 하나 둘 셋. 고라니. 가리개. 한쿠건 마스터. 나 왕이다. 왕실해. 너무 좋아. 좋아요. 우와 잠깐만. 후! 스테이크 아닌가요? 왜 이렇게 두꺼워요? 사장님 For real? 차량님 최고! 오~~ 오 마이 갓 사장님 너의 와인 좀 낮출까요? 불? 아니야 불은 낮추는 거 아니야 3으로 해야된대요 불은 낮추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불은 낮추는 거 아니야 각각 굽는 스타일이 있는 거지 자, 왜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구우라고? 근데 제이 형이 소고기 구웠다가 닭가슴살이라고 막 형들이 제이 형 테이블이었는데 진짜 너무 맛없었어 그냥 고기가 하얗게 질려있어 그때 좀 미스였어 야들야들하게 구워야지 공기밥, 공기밥 먹을래? 어 맞다 어? 육겹살이 같다 아 올바라 아 양갱도 샀는데 아 저렇게 먹는데? 양갱도 샀는데? 소고기 스테이크 샀는데 2천원 3천5백원 오케이 아니 우리 어차피 50만원 남았어요 그냥 팍팍 쓰라 만원으로 하세요 와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요? 와 맛있겠다 저희가 그 투어 연습할 때 새벽까지 연습하고 나서 저희끼리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새벽이었어 한 3시인가?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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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 서서 먹는 갈비집 그거 아시죠? 근데 앉아서 먹긴 했는데 약간 모순적이네 그날 따라 뭔가 다 같이 연습하고 뭔가 그 뭔가 그 다들 너무 배고프니까 평투는 바로 지금 아 뭐야 이거 하나씩 김치빵? 와 저 김 김 모른 모른 나오는 거 봐 야 오 마이걸 감사합니다 이게 해물 라면에... 와 잠깐만 와 잠깐만 뭐예요? 해물타면 그냥 면이 들어왔는데 오징어가 통으로 들어갔네 아니 랍스터인데 과장님! 네, 잘 먹겠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식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읍시고 실제로 쌈뽕 형이 나요. 와, 라면 진짜 맛있어. 본격적으로 이제 벨트는 아직 안 풀었어요. 바지 찍힐까봐. 이 책상 밑에가 나오나요? 마이크 좀 풀겠습니다. 와, 냄새 뭐야. 근데 말해봐요, 말해봐요. 근데 얘들아. 네. 네? 단양은 있는데 뭐 쓴 약 없냐고요? 왜 쓴... 어. 왕이잖아, 왕. 그거 해야지요. 전하께 예의를 갖추거라. 전하 너무 재미... 재미 없었어? 아니요, 재밌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진상전하. 먹어, 먹어. 콩나물 맛집이에요. 콩나물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는 거 알려줄 거야. 이런 거 괜히 넣어야 돼. 그러니까요. 와, 딱 그 생각에 나. 저쪽은 장난치지. 감독님, 육즙 봐야, 육즙. 흑으으 slide! 앻을 Photo! 은 Autour, Kid 오우 이리 와! 너무 좁아. 폐lesεια? 지금 남자 세 명에 한 테이블에 여기 있는게... theatre 방신 제일 큰 애들 옆에서 껴있는 내 기분도 생각해봐. 보여. 했어? 73 minus 아니, 손 좀 티라구, 이거. 갈비붓거리고 있는데 다 태워 먹는데? 달보나 보여요. 불 줄여야 되는 거 같아. 아니 성은이 형이 아까 바짝 굽는 거 싫다 그랬는데 계속 바짝 굽어가지고 불 낮출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 저는 좀 잘 굽는데? 와 웃는다. 오 갈비 맛있겠다. 플레이팅이 예술이네. 예술이야. 디디야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어? 우리 식당 오면 맨 위에 있는 메뉴는 물고 시켜야 되는 게 국룰이야. 와 갈비가 진짜네. 저희 갈비 좀 주면 안 돼요? 와 맛있다. 맛있어. 강아지처럼 냠냠. 고양이처럼 냠냠냠. 독수리처럼 냠냠 먹을 거야. 냠냠냠. 잠대처럼 냠냠. 부엉이처럼 냠냠냠. 독수리처럼 냠냠 먹을 거야. 슬슬 배부른데? 큰일 났다. 슬슬 식골증 온다. 오 마이 갓. 먹는 도중에 식골증 온 사람 처음 보네. 먹다 잠드는 거 아니야? 많이 먹고 갈 때 이제 푹 자면은 야. 와 진짜 오늘 최고의 스케줄이다. 와 진짜. 저희 맨날 배달 음식 먹으니까. 약간 이렇게 식당 와서 먹을 기회가 없는데. 지금 그래서 다 뽑고 있어. 이제 후식을 좀 넣어 드릴게요. 와우. 아보카도. 아 우와. 저 이거. 저 이거 감독님 갖다 주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미안해서. 저 너무 잘 찍었어요. 오 근데 잘 구웠다. 진짜 잘 구웠어요. 아 진짜 맛있게 구웠다. 평가 한 번 해주세요. 어때요? 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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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 성공. 저 찍어주신 감독님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어 근데 위허 딸기 어디 갔지? 아리가또 시키신 분. 단양에 맛있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소가리가 맛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먹었잖아. 그때 저희가 다녀와서 소가리 낚시를 3일 동안 하루 전 종일 했는데. 아무 마리도 없잖아. 아무 마리도 없잖아. 아무 마리도 없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너무 이게 아쉬워가지고 계속. 아 이번엔 잡히겠지. 이번엔 잡히겠지 하면서 계속 했는데. 안 잡히더라고. 와. 오늘 이렇게 엔하이픈 3주년 기념. 핀닉 여행을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 마디씩. 선생님 부터. 아 저부터요? 좀 부담스러운데. 아 그래요? 아 저부터 할게요. 농담이 농담. 아 일단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이런 장소 저희가 따로 오기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찾아서 오기가 힘든데. 이렇게 돌박일.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주변도 구경하고. 하면서.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사실 돌박이 저희가 두 번째잖아요. 근데 되게. 뭔가. 되게 오래 같이. 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근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고. 또 맛있는 음식. 또 이렇게. 저희 3주년을. 가장 먼저 축하해 주신. 본들입니다. 오오. 네. 정말 감사드리고. 단양. 구경도 하고. 단양. 흑마늘도 먹고. 되게. 좋았습니다. 미니 오집. 오렌지 블러드도. 망관부. 단양도. 망관부. 흑마늘도. 흑마늘도. 저 오자가 원샷 없죠? 굴비까지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저 오자가 원샷 없죠? 아니. 굴비까지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아야. 아 저 뭐. 아 오케이. 아 이빨 확인 안 했나. 오 잠깐만. 저도. 아 디스트 보호. 야. 소감말하는데. 야. 소감말하는데. 고춧가루 끼고 사야? 아니야. 저저. 나 내 차례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아 맞아. 우와 나 진짜.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대로 이렇게 될 뻔했어. 오늘 너무 일단 단양 와서 멤버들이랑 재밌게 놀고 배 타는 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놀고 잘 먹고 갑니다. 골바길 최고. 돌체. 돌체 라떼. 난 사실 회식 분위기. 진짜 뭐 부장님. 신났다 신났다. 저희 곧 미니 오지. 저희 오렌지 브라드로 컴백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저희 이제 최고 앨범으로서. 네 그간 열심히 노력해 준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습니다. 너무 과해. 그 마지막으로 순서를 마지막으로 빨까요? 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또 오늘 재밌게 휴가를 또 이제 보내게 해주셔서. 우리 돌바길. 와 진짜 무슨 부장님 멘트 같아. 아 진짜 너무 싫어. 돌바길. 돌바길 밖에 없구나. 아 너무 좋네. 아 술 많이 드셨네. 아 또 취하셨네 또. 아 재희야. 조종을 하려 했지 내가. 이상하지만 우리 다 같이 돌바길 하면 화이팅 한 번만 외쳐. 아 너무 싫어 진짜. 돌바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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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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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컨셉을 이상하게 잡았어. 21살이에요 이렇게. 정보자. 네 늘 돌바길 할 때마다 너무 재밌게 찍고 가는 거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한 경험 해봐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정의해요.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네 오랜만에 힐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이번 어집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KBS 열심히 하겠습니다. 뮤뱅. 오 진짜. 지금은 또 냄비집도 다르다니. 이러면 또 냄비집도 다른데 가면 어떡해. 다른 것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거기서 또 그렇게 말해요. 원래 4회생활에 다 그런 거야.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뮤뱅이. 레츠고. 와 저도 너무 재밌게 쉬다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돌바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미니 5집. 어르신보다 컴백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무도 안 해주네.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스윗 베넘. 스윗. 스윗 비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돌바길 인사 미치고 마무리를. 와우. 네 네 선생님. 네 아이돌과 함께. 아이돌과 함께. 어머 어머 귀엽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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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제이가 컨디션이 좋네 오늘. 제이폼 미쳤다. 어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좋다. 엔진 분들이 좋아하실걸요. 엔진이 좋다는데. 이렇게 다 깔아줬는데 안 하면 좀 그렇다. 노가 해봐. 아니 너는 노가 했잖아 노가 했잖아. 장난이지. 돌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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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와 귀엽다. 네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돌바. 돌바. 예. 어렸다 망간부. 망간부. 렛츠고.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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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yei son. ım. pom. k 이스라엉. godt lamp 아이소. 청년자까지 청년자 저는 진짜 애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 여행 돌방 돌방 E M 뱁 바 바 뱀파이어 어 했습니다 연예인 연예인 에 날 보며 환희 웃는 나의 저주는 사진에 So I'm yours right now Color my world 너로 가득히 Love for my heart 텅 빈 내 세상에 Info blossom 사랑은 마치 따사로운 햇살처럼 피어난 orange flower Auto 너로 나를 물들여 Love of my heart 심절 깊은 곳을 Info 멀어서 너를 느껴 LF와 함께하는 구석구석 천국여행 돌발! EAT! Let's go!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오 고기 쓴다 저의 대로 할 수 있는데 대로 한 새로운 세계도 소원에 피버를 내게 더 Sweet Venom Sweet Venom Sweet Venom Ciao! 차가운 손길로 널 찾고 입술은 여전히 널 볼